이런 일 처음이야. 거의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딱지를 끊겨봅니다. 내부 수난도로에서 끼어들기 잘못해가지고 딱지 떼고 나서 법인특시할 때 그랬으니까 5년 돼가고 있으니까 한 8년, 8년 만에 딱지 끊은 것 같은데요, 8년 만에. 안 봐주네. 이거 대한민국 경찰의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인 것 같지 않냐? 지금 경찰들 일 잘하고 있어요. 예상되면 네가 누구신 fund에서 빨리 하 vacc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잠깐만 너무 슬픈 이 노래 안녕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사고 자발 부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면을 먹고 갈라 그랬으니 라면을 안팎으로 구수한 안성탕 면을 하고 자살해 보았습니다 여행 3,500원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고서 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되면 오토바이 타고 쫙 달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경찰 모터사이클 BMW로 바뀌어 있지만 그전에는 할리 데비드 이태원에서 타신 손님께서 주신 겁니다. 출출할 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설날이죠? 설날 때 회차시키고 받았는데 8만 1년에 4만 골 5만 골 탱자탱자이라는 스타일이라 많이 그렇게 타지는 않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 모레면 금년 지나면 엔진 보정도 끝나겠네요. 큰 무리 없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를 작은 방울로 들어 놓은 이 노래로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네 한일에 계승하려구요. 다시 천사탱자 레시아 따뜻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